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할리움 남았던 것들입니다. 여기는 국립민속박물관. 설날 다음날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마스크와 용에 대한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글러봅시다. 여기 있는 마스크. 여기 감성에 마스크에 대해서 안전거리도 왔습니다. 이 시각은 마스크에 대해서 안전거리도 왔습니다. 이 시각은 마스크에 대해서 안전거리도 왔습니다. 마스케덴 젠장 마스케덴에서 마스케덴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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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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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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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륙끼 하나는 여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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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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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내가 지금 강의가 보다 네 당연히 한 번 더 해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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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되. 김수범이었습니다.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